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연공 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행복한 불금 보내볼까요? 자 연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제는 툭 나오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더 즐거워요 그쵸? 더 좋아요? 더 즐거워요? 더 merrier 이렇게 쓰면 되겠더라 자 그렇다면 바로 또 복습 가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자 음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으면 많을수록 더 즐거워요 Go! 더 더 더 merrier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더 더 더 더 더 도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Go! The more help The better 음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The more food The better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The more people The better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The more money The better Excellent 그리고요 그리고요 머리를 좀 굴려봐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해 할 때 사용하는 거 그쵸? Use your brain Use your hair 또 맞아요 Wreck your brain Wreck your brain Stole Put your thinking cap on 또는 Put on your thinking cap on 이거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이게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Your 써서 갑니다 Go! Use your brain 또는 hat 그쵸? 그리고요 Wreck your brain 또는 Wreck your brains 또는 Put your thinking cap on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머리를 써 요거 이용해서 했었어요 그쵸? 오늘은요 머리를 좀 굴려봐야겠어 요거 가보도록 할게요 뭐뭐 해야겠어 그쵸? have to 또는 have got to 또는 gotta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머리를 좀 굴려봐야겠어 뭐뭐 해야겠어요 have to 같은 말 I have got to have got to 줄임말 got to got to를 맞아요 gotta 요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우리는 gotta 요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Go! I gotta put my thinking cap on 그런데 요자리에 요거 가보도록 할게요 Use도 넣고 Wreck도 넣고 그쵸? 나의 머리로 굴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My brain My brain 요렇게 자 Use 한 번 Wreck 한 번 그 다음에 Put 한 번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좀 굴려봐야겠어 1번 갑니다 Go! I gotta use my brain 2번 I gotta wreck my brain 3번 I gotta put my thinking cap on 한 번 더 1번 Go! I gotta use my brain 2번 I gotta wreck my brain 3번 I gotta put my thinking cap on 오늘은 머리를 좀 굴려봐야겠는데 요거 자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제꺼 복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영 별로야 영 별로야 뭐죠? 그렇죠 Out of sorts 한 번 더 Out of sorts 이용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기분이 좀 언짢네요 맞아요 여기다가 내가 기분이 언짢죠 그러면 Am 또는 Feel 너 기분이 좀 언짢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뭐뭐처럼 보여? Sim 기분이 안 좋아서 미안해 미안해 그쵸 Sorry To be out of sorts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랑 A bit 연결하고요 Feel이랑 A little 연결해서 각각 한 번씩 가보도록 합니다 Go! I'm a bit out of sorts Feel I feel a little out of sorts 너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 Sim You just seem out of sorts 기분이 안 좋아서 미안해요 Sorry To be out of sorts 자꾸자꾸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은요 자 오늘은요 오 너 그대로구나 어머나 야 너는 나만 나이를 먹지 너는 진짜 그대로다 하나도 안 변했다 얘 너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구나 자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이거 보통 정말 상대방이 나이가 좀 더 어려 보이고 그 다음에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정말일 때 쓸 수도 있고 또는 인사 칠회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어머 얘 너 그대로구나 하나도 안 늙었다 얘 근데 늙었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쵸 해석을 하다 보니 하나도 안 늙었어 이렇게 썼는데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얘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 넌 별로 안 늙었다 얘 이런 말 잘 안 얘 넌 별로 안 변했다 얘 그쵸 응 변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넌 나이를 거꾸로 먹는구나 어 얘 넌 더 어려지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age 명사로 나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다 나이를 먹다 할 때의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결코 뭐뭐 하는 거죠 너는 결코 나이를 먹지 않았구나 즉 너 그대로네 어머나 얘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얘 하나도 안 늙었다 얘 할 때 you never age 간단하죠 그쵸 you never age 어머나 걔는 하나도 안 늙었어 만약 she라고 하고 싶어요 she never ages 뒤에 s 붙여주세요 왜 나는 좋아해요 그는 좋아해요 할 때 뭐라 그래요 he likes 라고 하잖아요 동사에 s 붙이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요 당신은 age it a bit have pp 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망을 펼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루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나이를 먹지 않은 거예요 즉 어머나 넌 그대로구나 you haven't aged a day 조금 있다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어가요 더처럼 발음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연음이 돼서 age it 드죠 얘는 어죠 연음이 돼서 어떻게 돼요 더로 들려요 그래서 you haven't aged the day 이렇게 들릴 거예요 자 그리고요 별로 안 늙었다 얘 이거는 칭찬인가요 요긴가요 이거는 케이크 어플에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너는 나를 먹지 않았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그래서 별로 안 늙었다 얘 요렇게 그 다음에 너 나이를 거꾸로 먹는구나 너는 나이가 드는데 어떻게 들어요 backwards 거꾸로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지는구나 요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각각 두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you never age 한 번 더 wow you never age 자 그리고 요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you haven't aged the day 한 번 더 you haven't aged the day 그리고요 별로 안 늙었네요 go you haven't aged that much 한 번 더 you haven't aged that much 넌 나이를 거꾸로 먹는구나 뭐라구요 you are aging backwards 한 번 더 you are aging backwards 자 그렇다면 요 문장들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you never age you look incredible thank you you never age you look incredible thank you you never age you look incredible thank you you haven't aged a day you haven't aged a day you haven't aged a day haven't aged a day haven't aged a day you haven't aged a day you haven't aged a day Booker you haven't aged a day Booker you haven't aged a day Booker acting director you haven't aged a day acting director you haven't aged a day acting director you haven't aged a day you haven't aged a day huh you haven't aged a day huh you haven't aged a day huh 그니까 그니까 그저 아버지를 지프게 coal한다고 하네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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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저씨가 보컬 자 이제 케이크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어플에서요 aged 요거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요게 하나가 딱 나와요 you haven't aged that much 얘 너 별로 안 늙었다 얘 자 요게 나옵니다 you haven't aged that much 별로 안 늙었어 그쵸 그런데 요거 말하기 A레벨 도전하시되 요거뿐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쵸 hey you never age you haven't aged that day you haven't aged that day wow you haven't aged that much you're aging backwards 요거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도 smile 자 오늘도 화장실에서 영공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구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십쇼